이어서 코로나 백신 상황 그리고 학창시절 폭력 논란을 일으켰던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 배구 선수 관련 새로 들어온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먼저 코로나 상황부터 보면 오늘 사실 기다렸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리 두기 사실은 원래 오늘부터 좀 완화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일주일 수도권 연기가 된 상황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 오늘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어제보다 32명이 줄기는 했지만 이틀 연속 700명대를 유지했고요. 762명이었습니다. 3차 대유행 이후에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수도권 상황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전체 확진자 가운데 수도권 확진자가 한 80%가량 차지하고 있거든요. 수도권의 확산세를 어떻게 잡느냐 이게 지금 관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거리 두기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원래는 오늘 완화하려고 했었는데 그대로 유지한 것은 신규 확진자 수 이런 것들도 다 고려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1주, 2주를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 이게 관건일 것 같아요? 지금 많은 확진자가 나오는 것은 이미 이전에 접촉이 이뤄졌던 사람들이 증상이 나타나는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하는 방안을 계속 일주일 동안 유지한다 하더라도 그 효과는 그 다음 주쯤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이번 한 주만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정도 수준에서 멈추지 말고 조금 더 연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1, 2주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7월 8일부터 6인까지 지금 완충기간을 둬서 모임을 허용하기로 했고 그 이후에는 8인까지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일단은 좀 더 현재 강화된 방역 조치를 유지하니까 4인까지 현재까지는 계속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국민의 한 50% 정도까지 백신을 맞은 정도가 돼야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한 30% 접종이 이뤄졌잖아요. 마스크를 벗는 것도 방역 당국에서는 좀 주의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가급적 하시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신 얘기 그럼 해보면 지금 1차, 2차 백신 접종을 받고 돌파 감염이라고 하죠. 코로나 확진 받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군에서도 나왔어요. 군 같은 경우에는 집단 생활을 하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되는데 좀 우려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단 먼저 우려스러운 점부터 말씀드릴게요. 해군 해군부대 소속 그러니까 부산에 있는 해군부대 소속 50대 간부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지난달 초에 2차까지 다 맞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제 양성 판정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현재 돌파 감염 의심 사례로 분류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군에서 집단 생활을 하니까 아무래도 접촉자가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군에서 2차 백신 접종까지 완전히 끝난 장병들이 12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아직 백신 접종이 완전히 끝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시작하면서 우려되는 점부터 말씀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돌파 감염이 생긴다 하더라도 외국인 경우에도 돌파 감염이 접종을 다 받은 상태에서도 많이 생겨나고 있기는 한데요. 그래서 위중증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돌파 감염 그 자체가 엄청난 위험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돌파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점. 이게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제 말씀드렸었는데 수도권 원어민 강사발 집단 감염. 이게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지금 확인이 돼서 비상이 걸린 그런 상황인데. 델타 변이 막기 위해서는 봉쇄 조치하지 않는 이상 빨리빨리 찾아내는 게 중요하고 백신 접종 빨리빨리 속도를 높여야 된다고 전문가들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7월 백신 접종 계획이 새로 나왔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월 접종 대상이 됐지만 백신을 접종을 받지 못했던 대상자들.